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해외에서 이 TV를 애청해 시청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새 인사를 드리는 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인가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대리인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김정은은 이른바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36회 36번 핵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고 핵 보유금을 선언했고 북한 헌법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 보유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에서 설명하기를 단거리 500 내지 600km의 사거리를 갖는 전술 핵 무기도 완전히 개발했다 사거리 500, 600km라고 한다면 완전히 대한민국 제주도와 일본 서해안까지도 사거리 들어가는 이런 핵 무기 개발도 완성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잠수함에 다발성 핵 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을 개발했다 그래서 잠수함이 미국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미국 본토도 공개할 수 있다 이른바 SLBM까지도 완성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와 18일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김정은의 북핵 선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항의를 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을 더욱 정착시키고 확대해 가야 된다 코로나 사태로 만나기가 어려우면 화상으로 비대면 정상회의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어 가야 한다 특히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의 정신을 바이든 행정부도 이어간다 이런 말 끝에 붙이기를 이번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은 북한과 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한미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견을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70년에 걸친 이런 오랜 동맹관계에 입각해 가지고 해마다 해오는 한미군사훈련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처럼 즉흥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축소시킨 이후에 굉장히 축소되었는데 그나마 그 3월 달에 있을 그 한미군사훈련마저도 북한과 일어나겠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취임 당시에 헌법에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8일 한미군사훈련을 북한의 이결을 붙겠다고 한 그 발언은 국헌문란죄 해달될 뿐 아니라 탄핵사유도 되고 끌어내릴 수 있으면 당장 끌어내야 될 사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이 2018년 평양에서 했는데 아마 그걸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9.19 합의는 휴전선 남북 쪽에 2km 이상의 지역에 군사훈련, 비행기의 정탐활동을 일체 못하게 하는 협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평양 쪽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의 주력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휴전선, 서울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곳의 모든 국가의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데 이 상공에서 우리를 지키는 정찰활동도 포기하는 이런 군사합의를 해줬고 그 합의에 근거해서 한미연합훈련 마저도 북한과 인원하겠다 시청자 여러분 왜 문재인 정권이 이와 같이 김정은에게 벌벌 기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친중적 자세를 취한다 친중, 주사파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취하는 그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봅니다 상호방해져야 깨질 수도 있다 사석에서 이 핵심 세력들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사,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도 해체되고 돌아가야 된다 유엔사가 돌아가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 매달리고 있고 이번에도 바이런 행정부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종전선언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 밑으로 로비한다고 하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대한민국은 이 체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체제다라고 하는 기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로서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은 미국의 괴뢰 정권이다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6.25 전쟁은 북침이다 북침 이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 미국은 반동적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 정부가 한 장본인 그러니까 반미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미일 동맹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과의 삼각 동맹 내지 이 연합관계 이것은 우리가 부정해야 된다 반미해야 되고 항일해야 된다 왜 이들이 이런 기본 생각을 하게 되느냐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들이 20대 때 이른바 386 세대로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성경 이상으로 열심히 읽고 존중한 두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는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인데 이 지필자가 작고 한 이영희 씨 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는 정해고 그리고 한때는 고려대학 교수 지금 이름이 갑자기 귀가 안 납니다만 최장집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지필했는데 이 책은 철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서 여기에 정권을 수립했다 6.25 전쟁은 북침 전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에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스타린 시대의 모든 외교 문서가 온 천하에 공개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외교 문서 창고에도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문서에 분명히 6.25 전쟁은 남침 전쟁이고 김일성이가 소련의 괴뢰였다 그리고 남조선이 단독 정부를 먼저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김일성이가 소련의 질행위에서 북한의 사실상의 단독 정부를 이미 세워놨었다 이런 모든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86이 586이 된 이 세대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외면하느냐 그들은 반미, 항일, 친중, 종북의 이념적 주장의 근거에서 그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오늘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대통령도 배출했고 장관도 배출하고 비서실장도 배출하고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그렇게 기득권 세력이 됐다 높은 자리도 올라갔다 돈도 벌었다 돈도 벌었다는 이 부분은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적폐수사를 할 때의 어마어마한 실서들이 돈 먹은 거 이걸 아마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외교문서가 이렇게 공개되고 이게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다 괴뢰는 오히려 김일선이다 단독정부는 북한이 먼저 수립자상을 알고도 이걸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반미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자녀 거의 예외 없이 제가 여기서 사람 이름 다 될 수 있어요 현재 이 정권의 실서들 전부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아주 학비가 비싼데 공부를 시키고 이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학비의 출처가 어디냐 뻔하지요 어딘가에서 훑어낸 겁니다 이게 다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권 아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깨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단 하루라도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리는 방법은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숫자가 못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언제냐 3월 1일입니다 코로나로 광화문광당을 덮었다 그러나 광장 밑은 못 덮을 것입니다 뒷길도 못 덮을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농로 소로 뒷골목 그걸 다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손편말을 들고 그리고 죽창도 들어야 돼 죽창 죽창도 들고 그래야 국민 정안권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 바람을 청와대 쪽으로 불게 해가지고 적어도 3월 1일에는 이 정권이 끝나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3월 1일을 맞이하기를 강복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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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